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 오등봉공원 일타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소송이나 문제제기를 당하실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취득한 것은 협약서 내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보공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자료잖아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서 요구했던 것이고 거기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로서 제출할 수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제출되어야 되고 이미 또 다른 시도에서는 협약서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미리 공개했던 그런 자치단체들도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혹시 이게 예를 들면 사전에 개발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나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게 문제지만 그런 내용이 없고 어떠한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게 행정과 사업자 간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개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의원님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사업자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시는 임명직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했던 제주도나 또 도장이 책임자였던 원희룡 지사가 해명을 하라라고 했더니만은 돌아오는 게 도나 원희룡 지사가 아니라 엉뚱하게 이제 사업자 측에서. 측에서 지금 좀 어필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제가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업자의 어떤 이니셜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저도 모르고 단지 행정에서 이렇게 절차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사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저는 공개는 한 거는 제가 공개는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사회의 각종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주시에서가 부랴부랴 해명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혹시 저희들은 정보를 모르거든요. 사실 열 달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을 쭉 하고 열 달 동안 쭉 꾸준히 설명을 했다라면은 사실 이런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은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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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보고 사실 오해하시는 분도 좀 있죠. 저도 사실 약간 고쾌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정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저희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제한서상에 우리가 꽉 먹고 알먹자. 도시공원도 조성하고 우리 제주도의 주관안도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죠. 우리 보통 얘기하는 25평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해서 회수 수는 줄었는데 왜 사업비는 안 줄었냐. 이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했더니만은 상상 못하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43평 대규모 아파트로 이게 바꿔서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얘기하면은 34평형? 33평형. 그렇죠. 분양면적 33평형.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을 계획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세대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세대수가 줄었으면 공사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세대수는 줄었지만 평수가 커졌기 때문에 사업비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평수는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전체 면적은 그대로다. 왜냐하면 분양면적 33평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25평형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43평형 아파트로 됐기 때문에 총면적은 그대로여서 사업비는 그대로다. 이런 답을 하니까 아이고 이게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다. 당연히 어떤 서민주가 아파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43평형 아파트로 가는구나 하니까 아마 왜 그동안 행정 우리 행정에서 공개 안 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죠. 왜냐하면 도시공원도 만들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는 꿩먹고 알먹고가 아니라 이거는 말로만 문의축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호화 어떤 고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냐 어떤 부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죠.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아파트는 43평형입니다. 아니 전부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하게 되면 또 면적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예를 들면 50%는 33평형이고 일부는 43평입니다.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공개하면 이 억측이 안 생기잖아요. 이게 그냥 43평형으로 일부 면적은 했고 전체 면적은 변함없습니다. 축소한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이해해야죠. 세대 수만 줄여야지 총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좀 해명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우리 도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저 뭡니까 미혼받으면 분양할 때 분양 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도연이나 겉박이나 하면.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내셨는데 문제제기는 환영하지만 겉박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명은 언제든지 뭐 하죠. 그런데 사실 행정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업자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행정이 해명해야 될 것을 업자들이 하는지 그것도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왜 사업자 측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억울했나 봐요. 여러 가지 그 입장을 갖다 냈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2500원 이상의 사업자 수익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수익률은 8.91%로 고정이 돼 있고 또 초과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제주시에 기부를 하도록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수익을 도모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제가 5천억 원 수익이다. 사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평당 750만 원으로 기본 건축비가 돼 있으니까 이게 한 채당 한 2억 5천 되는 거고 그다음에 1650세대죠. 한 채당 5억 5천에 팔면 이게 그 차액이 한 3억 정도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3억 정도가 되면 1600세대 되면 아마 한 4,500억에서 5천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을 갖고 공원을 공원이나 세금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과정이 지금 원가라든지 업자는 8.9%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도민들이 의회하는 거는 이게 초과이익이 생기거나 원가 정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과연 그 600 몇 억이죠. 600억 정도. 8.9%만 과연 나겠냐. 원가 정산의 문제가 과연 맞냐. 그래서 제주시에도 또 해명을 했죠. 우리가 원가 정산은 설계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부터 관여를 하죠. 하지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설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민간업 사업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계 원가라든지 또는 분양가가 과연 적절한지 또는 이익이 얼마나 생긴지. 사실 이익이 얼마나 생긴지 파악을 하려면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원가가 파괴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지역에 유명하신 회계사문도 언론에서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건설 원가를 사실 정확히 파악하는 게 힘들다. 회계라는 게 제출된 자료를 이게 맞냐 안 맞냐 이 정도만 파악하지. 가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어서. 이런 어떤 이익이 과연 적정한 이익이냐 부풀려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어떤 도민들이 걱정이 많은 거죠. 네. 제주시에서도 억울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정산이 잘 되는지를 철저히 체크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초과 수익금을 제주시에서 환수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지역보다 진일보된 그런 계약이다. 민간특례 사업을 가장 늦게 추진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검토하면서 가장 완벽한 협약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실 말씀이. 본인들이야 행정에서야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이 협약서 내용을 지켜본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과연 공익과 사업자 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균형출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자 보고만 손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도민들만 또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균형출을 이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일리를 못 박아서 그게 안 되면 시장이 규칙 사회를 한다거나 또는 원가 부분에 있어서 정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원가가 정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도 그 부분을 인정한 거죠. 원가가 상당히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워킹그룹을 한번 구성해보겠다. 사실 그렇지만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가 정산이나 원가 판단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좀 그게 어려운 부분이다. 저도 과거에 건설을 해봐서 합니다마는 이게 원가라는 게 이게 정하면 가격이거든요. 서로 세금계에서 주고받고 그러면 이러한 거에서 원가라는 게 사실 정산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도급을 하는 거죠. 총액으로. 사실 아파트 원가와 관련해서는 참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상.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됐었고. 안 됐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얘긴 나오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 출연을 하셔서 협약서 내용상 이건 시와 사업자가 합의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동훈 시장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겠네요. 안동훈 시장님이 그 협약서 내용들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답변하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붙이면 또 결정을 그렇게 하면 변경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변경하면 시하고 물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는 그것을 수행하도록 조문이 8조에 또 서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도리어 이러니까 오해받으시는 거죠. 아니 그 협약서 내용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데 시장님만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러면 우리 지켜보는 우리 도민들이 이래서 혹시 업자들하고 그러면 점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그런 해명 속에서 오해를 스스로 차치하고 있지 않은가 좀 안타깝습니다. 가능합니다.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안동훈 시장이 제주시를 대표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 계약서 자체가 의원님께서는 너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안동훈 시장은 오히려 행정의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계약서 내용을 체결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 글쎄요. 아니 인간할 자를 못 지키면 시장이 규칙 사유로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집어넣은 협약서가 과연 이게 시장이 유리한 것일까. 저는 업자에게 그 부분은 업자에게 이건 명확하게 유리한 것이고 대한민국 아마 제가 협약서를 지금 다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협약서들이 있거든요. 그 협약서 내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규칙 사유로 둔 저는 그 조항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셔서 받는 대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사이에 받으신 내용과 진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뭐가 조금 행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심사 과정이 과연 제대로 됐는가 업체 선정이 제대로 됐는가. 그다음에 왜 민간특례를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안 하기로 하다가 갑자기 민간특례로 하기로 정책 결정이 확 180도로 바뀌는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주시에서 이 사업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한 번 낸 적이 있었죠. 이미 2010년에 결론을 냈죠. 안 하기로 해서. 그런데 이제 민간특례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면서 왜냐하면 일몰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업체 선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채점 관련 자료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채점은 제출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한 채점 결과.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심사위원들이 심사에서 1등 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아요. 행정에 심사를 하면서 업체가 뒤바뀐 것으로. 왜냐하면 이미 제출된 것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 업체는 1등을 하는 업체가 지금 업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왜 이렇게 갑자기 뒤바뀌었나 이게 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우리가 의혹만으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뒤바뀌었는지도 아마 설명을 좀 행정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까지 제출을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또 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의혹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니, 떳떳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혹시 안 주는 이유도 설명을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한 설명도 없고. 없습니까? 어떤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고. 원래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보통상적인 관례인데. 이게 안 주는 거 보면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감이. 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제출을 안 하는구나. 이런 감이 오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사실 이 설계자가 사실 원희룡 전 지사 아니냐.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예전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사업을 다시 하게끔 결정한 것도 원희룡 지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다 승인한 것이 원희룡 지사이니. 원희룡 지사와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었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 혹시 그 해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도 지금 못 들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결정은 제주도에서 한 거니까. 제주도 관계자들이 해명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업자들이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자들의 해명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업자들이 해명할 게 아니고 우리는 책임자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어떤 회계를 처리를 하거나 그렇다면. 지금 예측금이 1200억을 지금 납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별회계료 좀 설치해서 이렇게 예산도 돈 집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례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특별회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거든요. 제주도지사.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젤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가. 그 당시 도지사였기 때문에. 안 했다면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지금 자문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분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번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영훈 의원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살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오영훈 의원님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나오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때 또 얘기 나오면. 이게 지금 아마 여러 행정에서가 저는 뭐 좀 자료들을 제출하고. 괜한 어떤 억측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이렇게 계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초과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등봉 일타강사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